날 비웃는 사람들뿐 친구는 없었다 박형석이 제 대조라고 사니? 죽을 때까지 입바닥이나 기여야지 새끼야 나도 사람이야 나도 누구지? 이 사람은? 저건 나잖아? 박형석입니다 어떡해 180 넘는 것 같아 개멋있어 대박 가벼워 둘 다 똑같은 남들 바꿀 수 있어 이 몸이라면 하루가 더 나아 зас워 이 몸이 분명히 아 다른 몸이 분명히 아 다 똑같은 남들